자, 지금부터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저는 현재 디렉토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어서 일단 혼자 프로젝트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git init. 그리고 디렉토리의 이름은 저의 지역 저장소, 로컬이라고 하죠. 로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로컬이라는 이름의 저장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로컬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f1.txt라는 파일에 a라는 내용을 놓고 git add f1.txt git commit-m 그리고 1 해서 커밋을 행성했습니다. 그렇게 쭉 버전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제가 백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격 저장소에다가 저의 작업을 올려놔서 백업 또는 협업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저장소라는 것과 대비가 되고 지역 저장소는 상대적인 겁니다.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자기가 커밋하는 그 저장소를 우리가 지역 저장소라고 하고 반면에 그 지역 저장소와 연결되어서 동기화되는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원격 저장소는 같은 컴퓨터 안에 있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다른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업으로서도 의미가 없고 협업도 대부분의 경우 같은 컴퓨터에서 안 하잖아요. 일단은 백업이 안 되니까 그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의 복잡성 때문에 여러분의 응용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원격 저장소를 만들고 그 원격 저장소에 커밋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데 이 작업은 제가 해본 결과 현 시점에서 맥에서는 잘 안 됐었거든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이걸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원격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안 되면 내가 됐다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실습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닌 수업입니다. 우선 저는 로컬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서 커밋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저장소를 이제 원격 저장소에 연결시켜서 동기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부모 디렉토리로 가서 그 디렉토리에서 기드 인잇 그리고 그리고 배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배어라고 하는 것은 뭐 벌거벗은 맨 살 할 때 맨 이런 건데 이 배어는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 없고 그냥 저장소로서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를 만드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압니다. 배어라고 하고 저는 리모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리모트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리모트 디렉토리로 가서 ls-al을 해보면 이상한 파일들이 쭉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은 우리가 저장소를 만들 때 .git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는 파일들의 목록입니다. 즉 배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는 예 그 워킹 카피 워킹 디렉토리가 없는 .git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만 존재하는 저장소이고요. 우리가 보통 원격 저장소는 그 원격 저장소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어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수정이 불가능하게 작업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몇 가지 그 우회 방법을 또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 저장소를 만들 때는 배어를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로컬로 들어와서 이 로컬에서 제가 이제 배어에다가 배어에다가 배어가 아니라 리모트라는 원격 저장소에 우리 로컬 저장소를 일단 연결시키고 그리고 푸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 볼게요. git 음 리모트 마이너스 그냥 git 리모트 add라고 하고 이 저장소 이 저장소의 주소는 어 현재 디렉토리 자 저의 현재 디렉토리의 주소는 경로는 이거니까 이 우리 원격 저장소의 주소는 이 로컬만 아이고 이 로컬만 리모트로 바꾸면 되겠죠? git 리모트 add 즉 현재 저장소의 원격 저장소를 add한다 추가한다 그 저장소의 경로는 이것이다 홈 git git 로컬 이 아니라 리모트 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로를 항상 이렇게 쓰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로 앞에다가 origin 이라고 하게 되면 이 origin이라고 하는 저것이 이 뒤에 있는 경로의 별명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 잘 된 거고요.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it 리모트 옵션 중에 마이너스 v라고 하면 자세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origin이라고 하는 별명은 이 주소 에 있는 저장소 이다라는 뜻이고 이 푸쉬 패치 이거는 일단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저장소를 또 지우고 싶다. 그러면 git 리모트 remove remove origin 이라고 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git push를 하게 되면 현재 저의 저장소의 브랜치는 마스터 브랜치인 상태이거든요. 이 마스터 브랜치를 어 제가 연결시킨 원격 저장소 에 똑같은 이름의 브랜치로 저는 이 푸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글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여러가지 메세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요건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메세지는 여러분이 이제 git에서 푸쉬, 즉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의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찔러넣을 때 다른 말로는 업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업로드를 할 때 git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있는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git이 이제 암시적으로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심플이라고 하는 것은 git이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어 어디에서 어디로 그 푸쉬를 하겠다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푸쉬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어떤 옵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요걸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git git의 새 버전부터는 기존의 매칭 방식에서 심플 방식으로 바뀌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심플 방식을 쓰는게 좋고 예 좀 더 엄격한 모델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git 여기 있는 걸 copy & paste 하시면 git의 설정을 이 시스템의 전역 쪽으로 예 푸쉬 형식을 심플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가 푸쉬를 해보면 이제 아까 그 메세지는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의 브랜치가 git 브랜치를 해보면 현재 마스터 브랜치거든요. 이 마스터 브랜치를 푸쉬할 때 오리진에 오리진에 마스터 브랜치로 푸쉬한다 라는 뜻이에요. 요것은 그리고 set upstream 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해주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음 마스터 브랜치에서 푸쉬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자동으로 오리진에 마스터로 푸쉬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현재 여러분의 로컬 브랜치와 원격 브랜치 사이에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연결을 세팅해주는 옵션이 요겁니다. 자 요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counting object 3 라고 되어 있고 뭐 아마도 오브젝트는 이제 그 커밋이라든지 뭐 트리라든지 요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전송 현황이나 요런 것들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원격 저장소로 가서 거기서 git 로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푸쉬했던 로컬 이라고 하는 저장소의 버전이 리모트라는 버전에 푸쉬돼서 리모트에서도 요렇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 지역 저장소만 있었던 상태에서 원격 저장소를 직접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격 저장소의 지역 저장소의 내용을 푸쉬해서 어 동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원격 저장소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 때는 git init 그리고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bear 라는 옵션을 쓰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의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할 때 정확한 표현은 푸쉬할 때 내 쪽에서 밀어넣을 때는 푸쉬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된다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배웠습니다. 푸쉬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수업을 다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의 이름에 끝에 my서버라고 적혀있는 수업이 있을 것이고요. github 라고 적혀있는 수업이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my서버라고 적혀있는 수업은 여러분이 직접 서버가 있어서 자신의 서버를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를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github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github 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보자면 자신의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예.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github 수업은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버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지적 호기심이 있다면 my서버 수업을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저 수업 들으실 필요 없이 github만 보고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보시면 예. 원격 저장소가 뭔지를 아는 상태로 my서버 수업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직접 서버 운영하지 않으실 분이 my서버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잘 선택하셔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